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석열의 검찰 콜테타 전모가 밝혀졌다. 이게 이제 뭐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바로 뉴스타파의 폭로 때문이었죠. 어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가 그대로 전파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사실은 조국 사태가 벌어질 때 법무부 장관이었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허수아비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봤더니 실제로 윤석열의 질주를 막지를 못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충정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심각하더라. 이런 언급들을 한 거죠. 왜냐하면 뉴스타파의 핵심은 2019년 8월 27일 검찰이 조국 일가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시작했는데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어요. 사후 통보를 했어요, 법무부 장관한테. 사후 통보를 했는데 그날 오후에 박상기 장관을 만난 거예요. 왜 만났느냐. 윤석열 총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났더니 무슨 얘기를 했느냐. 조국을 낙마시켜야 됩니다. 조국은 유죄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되고 따라서 법무부 장관을 낙마시켜야 된다. 이미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유죄라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유시민 이사장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8월에서부터 사실상 내사를 했었고 그리고 그 내사를 통해서 그림을 그렸고 결론을 이미 낸 상태에서. 이것 자체가 민간인 사찰이다. 그리고 둘째가 이게 대통령께 사실상 충정을 당한 게 아니라 정면을 치받은 거지. 그렇죠. 대통령의 인사권을 좌우에서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거죠. 쿠데타예요, 쿠데타. 이거는 검찰 쿠데타가 바로 실행에 옮겨진 겁니다. 그런데 8월 27일이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데 8월 27일 이후서부터 사실상 윤석열 대권 프로젝트가 가동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구나. 그때 박상기 법무부장을 만날 때 소위 얘기해서 입시비리. 이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모펀드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박상기는 몰랐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조국을 주저앉히면서 파름치범으로 만들기 위해서 입시 비리 계속해고 학교에 수사관들 보내서 압수수색하면서 그렇게 만들면서 자기의 대권 프로젝트에 진행됐다. 그러니까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조국만 주저앉히면 충정을 좀 믿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로 그다음에 뭐가 들어왔죠? 선거 개입. 아, 선거 개입. 선거 개입 수사가 들어왔잖아요. 울산. 울산 이 선거 개입 수사가 들어간 거는 누굴 노린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노린 겁니다. 단지 조국 장관을 노린 게 아니라 실제로는 대통령 자체를 노린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측근들이 다 잘려나가는 그림을 그렸고 그 그림이 임기 내에 실행되지 않더라도 임기 후에 지가 대통령이 되면 이명박이 했던 것처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걸 노리고 이 그림을 그린 게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렇죠.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일 수밖에 없죠.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까지도 노린 거예요. 일단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집어넣어, 구속을 시켜. 그런 상태에서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을 진행을 해. 그러면서 대통령의 측근들을 다 팔다리를 잘라고 집어넣어. 그러면 저절로 뭐가 돼? 총선 폭망. 그렇죠. 총선 폭망을 하면 미래통합당이 잡게 돼? 최고의 혜택을 누가 봐? 검찰총장이 봐도? 검찰총장은 임기 담아치고 야,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임기를 담아친 위대한 검찰총장! 그러면서 미통당이 영입을 해? 대통령은 출마를 해. 이게 법을 소화하는 검사가 할 일입니까? 여러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윤석열이 대권에 욕심이 있다. 그리고 윤석열을 대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음모로 인하 그러면서 받지도 않고 절대로 대통령 후보가 못 될 거야. 무시해도 돼. 이렇게 얘기했었던 분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는 위대한 시민들의 그야말로 자기 헌신적 노력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가로막히고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 거예요. 예전에 한명숙 총리 때처럼 혹은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이렇게 굴러가지 못했던 겁니다. 이 조국 전 장관 수사에서 지금 많은 양심적 지식인들이 나와가지고 표창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사모펀드 문제에 있어서도 양심적 증언자들이 나오고 이러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이 뒤집어 쓰는 거지. 어떻게 되셨겠습니까? 흠칫하다. 누가 모의했을까요? 이 전무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지만 이 모의를 했던 사람,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누구일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을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막후에서 아주 밀접하게 사실상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그분이 누구인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로 가봐야 되느냐? 2월 13일로 가봐야 됩니다. 2월 13일? 2월 13일.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보세요. 2월 13일 날 일부러 그랬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뉴스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행보를. 2월 13일 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산고검을 방문합니다. 그래요. 부산고검을 방문했어요. 거기서 누구랑 악수하고 있는 게 사진이 크게 실리죠? 한동훈이요. 1월 8일 날 정기인사회에서 지방으로 내려간 한동훈을 굳이 가서 검찰청 전국 순회하는 일정에 제일 처음으로 부산에 가서 한동훈과 악수하는 장면을 연출한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냥 단지 한동훈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을 취재한다면서 채널A에서는 두 기자가 내려갑니다. 두 기자가 내려가죠. 이동재와 백승우. 이 둘이 누구야? 그리고 2월 14일에 이동재는 감옥에 있는 이철 대표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말도 안 되는 편지를. 유심은 약점을 내놔라.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데 저는 저거를 조금 가까이에서 얘기하세요. 저거를 조선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궁금했었거든요. 그건 한동훈을 실수시기 위해서 한 거지.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게 자기들의 범죄를 고백한 성격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대권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의 일거수일투족을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 얼마나 윤석열이 검찰 조직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 사람을 잘 챙기나. 이걸 보면서 흔들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저는요. 이게 지금 조선일보에서 나오고 채널A 동아일보 쪽에서 밀고 중앙일보에 빠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조중동연합팀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 이제 음모론이 될 수 있지만 그런데 흔 의심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특히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보도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간 거는 동아일보의 그러니까 계열사인 채널A의 이동재 백승우가 갔다. 그리고 이동재 백승우가 사실 한동훈하고 윤석열을 같은 자리에서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만난 거죠. 그리고 2월 14일에 이동재가 편지를 보낸다니까. 편지를 보낸 거지. 이제 그림이 거의 다 그려지고 있는 거죠. 2월 14일에 그 편지를 보내고 그럼 이 편지를 보냈을 때부터 누구를 죽이려고 한다? 유시민을 죽이면서 그걸로 총선을 이긴다. 다시 말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들어와서 검찰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뭘로 막겠다고 하는 거야? 추미애의 입지를 없게 만들게 한다면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이겨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시민도 자르면서 총선도 이길 수 있는 일거양득에 작전을 시작하자. 그때 당시에 유시민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꺾어야 된다. 알릴레오로. 꺾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달라고 했던 거야. 정보를 달라고. 없으면 만들어내라는 이야기지. 그렇죠. 뉴스타파를 칭찬합니다. 뉴스타파 잘했어요. 지금 현재 JTBC도 신아람 기자가 양심적으로 취재를 하면서 JTBC에서 윤석열을 버린 것처럼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전모에 대한 분석들이 기자들 특히 법조팀 기자들 내에서도 되고 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더욱더 많은 숨겨되어 있는 진실들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은 왜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을까요? 오늘 소집한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는 이 자체는 지금 추미애 장관이 지휘를 하는 것을 받을까 말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명분이래요. 그게 명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말이 되냐고. 아니 장관이 지휘를 하면 받아야 되는 거야. 싫으면 사표를 내든지. 그런데 나는 사표를 안 냈으면 좋겠어. 사표 내더라도 수리 안 했으면 좋겠어. 결국 이거 파고 파고 파서 구속시켰으면 좋겠어. 기소했으면 좋겠어. 어떤 진보라고 자칭하는 또라이들이 무슨 개XX이라냐면 검사 동일체 원칙이 지금도 통용되고 있는 것 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지검장이나 지금 현재 수사팀이 윤석열의 지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항명이라는 거야. 왜 검사 동일체 원칙을 배반하냐. 미친 거 아니야? 나 무슨 소린가 했다. 무슨 소린가 했다. 네가 감히 진보라고 입에 달질마. 누가 그랬어. 와 깬다. 어디 뭐 정의당 지지자라면서 이따위 논리를 갖다 하는 거야. 에이 말. 난 이게 뭔 소리지. 정의당 정신 차리세요. 제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당신네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말했어. 검사 동일체 원칙 폐지해야 된다고. 노회찬 의원이 또 얼마나 그어갖고 얘기를 했어. 조폭이냐고. 그렇지. 그래서 그 많은 그때 당시에 야당들의 노력에 의해서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빠진 거 아니야. 법에서. 검사는 자기 개인과 법적인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누구한테서부터 하다를 받거나 오더를 받아서 수사 결과가 왜곡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수사 결과가 왜곡돼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고. 그래서 검찰총장도 일선의 수사팀을 지휘한다고 하는 게 뭐야. 수사팀에 어떻게 보면 막혀 있는 것들을 갖다 뚫어주고 하는 걸로 도와주고 하면서 지휘를 하는 것이지. 수사팀의 지휘 방안을 틀거나 막거나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깬판 놓고 있잖아.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수사 방해를 하고 있다고요. 내가 누누히 말하지만 이런 검찰총장이 고발이 돼서 수사 방해죄로 선고되면 미국에서는 어떻다? 미국에서는 최소한 징역 10년 이상이야. 수사 방해죄. 공직에 있지도 못해. 당장 탄핵 얘기 나오지. 당장 탄핵이죠. 바로 그만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아마 어제 추미애 장관이 지휘하지 않았으면 바로 전문수사자문단? 그거 통해서 수사 방향 흐름 앞으로 어떻게 해라까지 다 나왔을걸? 맞아요. 다 정리했을걸? 그러니 지금 이 쿠데타의 그림을 누가 그렸다고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까? 한동훈이 그리지 않았나.